안녕하세요 길성현 선생님입니다 2019년 고2 모의고사 11월 35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올림퍼스 영어 독해 기출 15번 15강의 3번이죠 문화적 세계화라는 단어죠 문화적 세계화는 다양한 센터 중심지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가시아화에서 like bollywood movies 인도에서 만들어진 볼리우드 영화처럼 되는거죠 그리고 쿵푸 무비스 메이드 인 홍콩 홍콩에서 만들어진 쿵푸 영화처럼 문화적 세계화 다음 they are subtitled 자 서브타이틀 이란 단어는 자막을 넣다 라는 뜻이에요 자막을 넣다 근데 이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이 중요해요 데이가 가리키는 것이 영화들을 말하는 movies 영화가 자막을 입히는 것이라 자막을 입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수동태 인거 잡아 주시고 다음 as many as 라는 표현은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강조하는 거 17개 정도나 많은 그러니까 무려 이렇게 쓰는거죠 무려 17개의 언어로 자막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distributative 자 이것이 수동태가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서브타이틀드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구요 specific diasporas 디아스포로아 디아스포로아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는 원래 유대인들이 원래 흩어짐 영어 단어 쓰시면요 흩어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이게 약간 외래어처럼 쓰이는데요 특정 스페서픽 특정한 디아스포로아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인종이라기보다는 문화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홍콩이나 인도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17개 정도 되는 자막으로 번역된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영어도 있고 일본어 중국어처럼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흩어져 있는 어느 정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언어로도 번역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의미 디아스포라 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문화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람 그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라라고 해석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라 특정한 나라들로 배포된다 디스트리뷰티드 배급된다 배포된다 이런 문화적인 장소들 이러한 문화적인 장소들 which are dominated by languages like Hindi 힌디어, 만다린어 이것과 같은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런 문화적 장소들은 무시한다, 도전한다, 영어에 확장해 그러니까 힌디어나 만다린어 같은 데 이렇게 이런 언어들을 많이 쓰는 데는 영어를 안 쓴다는 것 영어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적 세계화가 진정으로 되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도 영화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로 번역된 자막이 입혀진 그런 영화를 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세계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힌디어나 만다린어와 같은 언어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문화적 공간들은 말이 문화적 공간이라고 했지만 그냥 그런 나라들은 영어가 퍼지는 거 영어가 확산되는 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도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저항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긴 챌린지 저항이라는 뜻이죠 동의어는 resist는 꼭 알아듭시다 저항하다는 뜻이죠 resist 그 다음에 여기 업법 which are dominated 여기서 which are이 생략될 수 있죠 그래서 these cultural spaces dominated by which are 생략하려면 둘 다 써야 된다는 것 알아듭시다 그 교수님인 베이시 교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How Chinese and Indian children in Singapore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과 인도의 아이들이 Are networked into, be networked into,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어디에? The pan-china and pan-India culture The pan-china and pan-china and pan-china 범위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 넓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전체 중국 전체 범인디아 범인도 중국 전체와 인도 전체 문화로 어떻게? Through their engagement with Chinese pop music and Indian movies respectively 말이 너무 어려운데 Respectively 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각각이라는 뜻인데 내가 존중 이런 것 아니에요 꼭 알아두세요 각각 그래서 중국의 팝 음악과 인도의 영화에 그들의 참여를 통해서 엔게이지멘트는 참여예요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How? 어떻게 중국과 인도의 아이들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과 인도의 아이들이 중국의 팝 뮤직과 인디오 인도의 영화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범 중국 그다음에 범 인도의 문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세국 정책 같은 거기도 하는 거죠 서양권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중국, 인도 비슷한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She does 그래서 그녀는 Empirically Empirically 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실증적으로 실증적으로 도전한다 이의를 제기한다 Question이에요 이의를 제기한다 이 생각에 어떤 생각이죠? 동격 That That 이하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Asian News 아시아의 젊은이들은 Are Passive Victims of Cultural Globalization 문화적 세계화의 수동적인 희생자이다 That comes out of the West 그렇죠? 이 서양으로부터 나온 이거죠 서양으로부터 나온 World Culture 이게 World Culture와 Cultural Globalization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곳에 희생자라는 생각에 희생자라는 생각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희생자 다 라는 생각에 얘는요 이 교수님은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싱가포르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인도에 있는 애들이 서양 문화를 잘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문화적 세계화의 희생자다 라는 견해가 있는데 아니다 얘네들은요 반항을 한 거죠 나 영어 이렇게 퍼지는 거 싫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를 네트워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왕따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다 이 아이디어에 내용 똑바로 이해하세요 천천히 읽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시겠죠 업법은 여기 수동태 요거 중요했고요 여기 수동태가 중요해요 여기 마지막에 동격에 된 이거는 동격에 되시니까 위치로 못 바꾸고요 위치 안된다고 했죠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에 실증적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증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경험적 앰플리컬은 경험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해 봐서 실제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게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이런거 봤으니까 내가 봤어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35번 수업 마무리할게요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Revelations